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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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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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토끼 한 마리가 성명 택을 가지고 예꼬를 갑니다 예꼬 어? 어? 여기가 예꼬나라 맞나? 어? 얘들아 안녕 나는 토끼야 있잖아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예꼬나라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대 예꼬나라 가면 하나님 말씀 티키티티키티 재밌게 들을 수 있대 맞니? 와 그렇구나 얘들아 얘들아 나 오늘 여기도 같이 예배 드릴래 그래도 돼? 예꼬들 진짜 들은대로 착하네요 그러면 오늘은 토끼도 행복한 예꼬나라에서 하나님 만나러 같이해요 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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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꼬 친구들 만나러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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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꼬 친구들 준비됐죠? 자 예꼬나라로 들어오세요 자 우리 스케줄 여기 여기 예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 예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꼬 친구들 한주도 씩씩하게 신나게 잘 지냈지요 오늘도 네모 네모 영상으로 꿀같은 하나님 말씀 그쪽 끝을 꼭 신나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귀한 행복한 시간 되길 선생님 지도할게요 반짝반짝반짝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선물 하나님이 반짝반짝 예쁜 눈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동글동글 오뚜코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오몰오몰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무너무 소중해 너는 너무너무 귀하단다 내가 너를 아는 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아는 만큼 사랑해 무얼 할까 어떻게 무얼 할까 옳지 옳지 열어 입을 열어 찬성 찬성해야지 쫀끗쫀끗 두 귀를 두 귀를 가지고 무얼 할까 어떻게 무얼 할까 옳지 옳지 귀 기울여 귀 기울여 말씀 말씀 들어야지 반짝반짝 눈 똥글똥글똥 쫑긋쫑긋 퀵 온 마음 활짝 열어서 전도사님의 뿅냅냅 꿀같은 말씀 오늘도 마음을 활짝 귀 쫑긋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예수님 닮은 하나님께 올려드려 볼까요 준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꼬밀꼬밀꼬밀꼬밀 꼬밀꼬밀꼬밀 손가락 어디어디 어디어디 숨길까 온 뒤는 어디에다 숨길까 여기여기 배도 이렇게 숨길까요 돌실돌실 엉덩이 뒤에 숨겼다 손가락 손가락 엉덩이 슈퍼 뒤에서 준비 라 라 야구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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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오늘도 예쁜 귀 쫑긋 엄마 아빠 어서와서 우리 친구들 귀 속에 쏙쏙 넣어주세요 내가 줄게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심이라 시 편 백 삼십 구 편 십 사절 말씀 아 아 네 와 얘들아 이게 뭐야 오늘은 큰 케이크 맛이다 친구들 맛있는 케이크 먹어볼까요 음 음 하나님 오늘도 케이크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맛있는 말씀 성경 쏙쏙쏙 넣어주세요 자 가볼까요 똑 똑 똑 누구십니까 오오 예코 친구들 예코 친구들은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하나 둘 셋 슝 여보 네 음 어 네 네 네 kes 갱토끼 아기 엄마, 깡통토끼 아빠도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아우, 귀여워. 바로바로 아기 토끼를 기다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빠, 엄마도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전도상이가 함께 가볼까요? 하나님, 아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으로 잘 키울게요.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기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빠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엄마는 널 너무 사랑해. 소중한 우리 아기. 우와, 아빠는 네가 있어서 정말 기쁘단다. 엄마의 배가 더 커졌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부럭, 부럭, 쓱, 쓱 자라고 있네요. 응애, 응애, 응애. 우와,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하고 예쁜 아기네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아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멋진 하늘과 파란 바다,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사랑을 담아 만드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들어 주셨어요. 반짝반짝 눈. 이 멋진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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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이 코로는 숨을 쉬게 하셨어요. 어물, 어물, 입. 요 입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게 하셨어요. 쫑긋쫑긋띵. 귀로는 이 세상의 많은 아름다운 소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쑥쑥쑥 듣게 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하나뿐인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선물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바로 우리 예꼬 친구들이에요.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기도하며 우리 친구들을 뱃속에서부터 기쁨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아기 바로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으셨대요. 사랑하는 예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우리 친구들을 보내어 사랑으로 돌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매일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돌보신 손길 아래서 건강하게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씩씩하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살아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십니다. 엄마, 아빠, 사랑 속에서 돌봄 속에서 우리 친구들 날마다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찬찬하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쁜 손 모아 기도 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귀한 사랑 받으며 자라나는 귀한 복된 아기들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자라나가는 복된 주님의 아기들 되게 도와주세요. 반짝반짝 눈으로는 멋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물놀 입술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복된 말, 축복을 전하는 귀한 입술 되게 해주세요. 쫑긋쫑긋 귀로는 귀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쏙쏙쏙 담는 귀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행복하게 자라나가는 복된 예수나라 꼬마천국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이름 찬송해요 하늘과 땅 모두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한 거 알죠?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 칭찬해 줄게요 자르 따 자르 따 멋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통통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아기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받으며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날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아 맞다 아까 보니까 우리 토끼 친구 어디 갔어요? 우리 토끼 친구도 얘 거 날아온 거 같던데 깽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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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토끼 안녕 우리 토끼 오늘 예꼬나라에 와서 행복했나요? 네네네 진짜 진짜 행복했어요 얘들아 토끼도 오늘 예꼬나라에서 행복했대요 우리 친구들은 어땠어요? 우와 그랬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던 전도사님과 다음 시간에 네모네모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아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만 하나님이 만드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친구들의 몸을 축복하는 바로바로 재미있는 도레미체죠 기억나죠? 우리 그동안 너무너무 매일 매주마다 하다가 못했다 그치? 오늘은 전도사님하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이리 오세요 으이차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동안 그동안 거미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었대요 기억나요? 거미야 거미야 어디 있니? 어이구 여기 있다 거미가 어디로 갈까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어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 아기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가 볼까요?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어디어디 얹을까? 발가락 위에 거물거물거물거물거물거물거물거물 간지럽힙니다 도 도 도 도 발가락입니다 렐렐렐렐레 무릎입니다 미 미 미 미 엉뚱입니다 파 파 파 파 파 배꼽입니다 썰썰썰썰썰썰썰썰썰 가슴입니다 랄라 랄라 어깨입니다 시 시 시 시 시 시 머리입니다 손을 머리 위에서부터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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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도 도 도 도 발가락입니다 렐레레레레레레레레레 무릎무릎 미 미 미 미 엉덩이입니다. 바바바바 배꼽 배꼽 쏠쏠쏠쏠 가슴입니다. 라라라라라라 어깨입니다. 쉬쉬쉬쉬쉬 머리입니다. 좋은 널머리 위에서부터 간주! 사랑의 코가 나 드세요. 와 오랜만에 돌에 미칠려니까 재밌다. 그쵸?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도 네모나이모 영상 속에서 전두삶의 행복한 예꼬나라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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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통 높이 뛰다가 살살 동그랗게 뛰다가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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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다가 점점 점점 아대로 엉금엉금 뛰어가다가 살금살금살금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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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다가 이런 산! 하나 둘 씩씩하게 걷다가 깡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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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다가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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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다가 물속으로 풍당! 땅을 보고 똥통통 하늘 보고 퐁통통 창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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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엄치다가 이더 산! 통통통 높이 뛰다가 살살 동그랗게 뛰다가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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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다가 파워 가구 ץ 수익 수익 수익